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한중 NCS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 주가 재료와 모멘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바로 ESS 기업으로 탈바꿈했고요 바로 ESS의 바로 순행 냉각 시스템에 현재 국내 선두주자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의 공급처를 통한 ESS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현재 이러한 냉각 시스템 바로 열폭주를 막을 순행식 냉각 시장 독점력에 대한 바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중 NCS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보고서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네요 이러한 주가 재료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계약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를 보면 전체적인 장기 상승 추세선과 중기 상승 추세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 어때요? 네 계속적인 지지 매물대를 확인하고 있죠 이러한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은요 눌림 몫이 분할 매수가 원칙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매수가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현재 갭자리가 뜬 부분 반드시 메꿔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매물대가 강했던 구간 사망구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미 테스트가 완료된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망구간은 눌림시 메스타점으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매우 짧습니다 사망구간이 깨지고 어때요? 전체적으로 하단 매물대인 사망구간까지 깨지게 된다면 손절 사망구간으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손절가 대비해서 손익비가 1대2 이상으로 목표가는 어때요? 크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1차적으로요 전고가 레벨대인 5만4천에서 5만5천 구간이 어때요? 1차 목표가로 50% 매도 타점이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추세 목표가 그리고 피본목표가가 6만2천8백원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 가격이고 파동값이 있는 구간에서는 더 욕심부리지 말고 전량 매도 타점으로 2차 목표가로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가 전고가 레벨대에 매물대에 5만4천에서 5만5천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6만2천8백 구간까지 보시고 수익 확정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매수가와 손절가는 어때요? 딱딱 표기해 드렸죠 자 이렇게 핵심 대응 계획 전략들 모두 다 오픈해 드렸고 내가 정말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한 주라도 직접 사서 매매해 보시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해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 수익이 난다면 제 채널에 계속적으로 구독자가 되셔서 시청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딱 한 주라도 직접 사봐야 된다 눈 매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AI의 알고리즘 이 부분을 이용한 당연히 급등지 추천 프로그램 테마 섹터부터 푸시 알림, 전체적인 상승 확률 분석까지 현재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식 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강력한 기능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지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 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